첫 번째 공연 차단해 첫 번째 공연 첫 번째 공연 이 방이 굉장히 모험적이며 진짜 여기서 룰루는 노렸어요 여기서 룰루 아 선지점 대박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에어먼 잘 들어갔어요 뒤에 앨리스 들어가면서 방울이가 대박 확인했어요 바텀도 다 올라옵니다 탈도 틀러올거에요 뒤에 룰루 묶어놨고 태 초하스가 끊었어요 못 끊었다 상관없어요 아 드레이븐 물어요 드레이븐 드레이븐 그렇죠 회복까지 들어가고 콩기려 전주 팀 여기서 이득 한 번 가져가나요? 초하스가 텔레폰도 없어서 텔레폰도 끊어줘야 했었는데 초하스가 못 끊었죠 역시나 아직까지도 바텀 라인의 평화로운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앨리스 고치 들어갔어요 앨리스 딜이 딜이 정했어요 이거는 그렇죠 음 화기당수 팀에서 도움빼야 되지 않을까 아님 먼저 가야 되지 않을까 앨리스를 막아야 되는데 여기서 드레이븐이 이러면 이러면 아 못 잡아요 이러면 잡았네요 더블킬 더블킬 한번 노려볼 수 있죠 더블킬 모르거나 자 잡나요 잡나요 이거 자 고치가 여기서 아 잡았네요 야 이거는 뭐 더블킬 이거 초하스가 럽츠를 너무 잘 써요 초하스가 피즈가 살짝 봤다가 맞죠 맞죠 여기서 리블린 잡았어 이그나이트 들어갔고 잡았죠 자 여기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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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한번 해줘야죠 여기서는 피즈 공 피즈 헤카린 공 피했어요 대박 역광해지 역광해지 이러면 초하스 오고 초하스 플래시 자 에어번 그렇지 에어번 에어번 자 여기서 프라운까지 흥나는 CC 야 이거 CC였는데 엄청나네요 이거 자 에어번 어 죽었네요 어 더블히 없나요 아 더블히 졌군요 잡았네요 그래도 아 피즈가 들어가서 무난하게 잡고 프라운 프라운 오 브라운 어 베인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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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헥가린 공 대박 헥가린 공 대박 헥가린 공 대박 헥가린이 지금 굉장히 잘 들어갔어요 5인공 들어갔어요 헥가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처럼 보입니다 초하스 스틸이 어마어마하네요 자 여기서 아 한번 들어갔어요 프랙실 나이스 프랙실 대박 자 헥가린 헥가린 오고 있어요 달리고 있습니다 룰루 이그나이트 아 이렇게 되면 무례했죠 너무 무례했죠 어 저저저저 헥가린 끊었다 헥가린이 마방이 높아서 쉽게 안 높거든요 지금 이거 베인만 살면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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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인만 살면 이길 수 있어요 드레이븐 드레이븐 자 엘리스 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드레이븐 한 대 한 대 드레이블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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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드레이블리아 아 아 아 헤카린의 구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 이거 밀렸죠 무난하게 아 아 아 브란부기 안 돼 브란부기 안 돼 브란부기 안 돼 아 아 아 이거 끝나나요 이거 끝나나요 아 이번에 지금 바텀 라인도 억제기가 밀려있기 때문에 드레이븐 아 아 이게 너무 엘리스가 진짜 잘했어요 엘리스 이게 너무 엘리스가 진짜 잘했어요 엘리스 म